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화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경전에서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도, 우리 앞에 펼쳐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항상 부처님께서 늘 우리 부자들에게 복을 지어야 된다, 선업을 쌓아야 된다, 공덕을 닦아야 된다, 늘 한결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수없는 억겁의 윤회의 세월 동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육바람이를 완벽하게 완성하셨다고 합니다. 스스로 지혜와 복덕을 완벽하게 갖추시고, 당신께서 스스로 갖춘 그 지혜와 복덕의 힘으로 널리 중생을 구제하시는 것이다. 라고 경전이나 논서에서 늘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자들도 부처님의 걸음걸음, 그 발 뒤꿈치라도 우리가 그 부처님의 뒷걸음을 조금이라도 따라가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복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선업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공덕을 닦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복을 짓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땋는 걸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마치 티끌이 모이고 모이면 산을 이루고, 물방울이 모이고 모이면 큰 바다를 이루듯이, 결국에는 우리가 부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그 걸음 하나하나가 모이고 모여서, 우리도 저 위대하신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우리 중생들이 이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늘 불자님들께 귀가 따갑도록 따갑도록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 너무나 이 인생의 크나큰 그런 위태로움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는 바로 부처님이시다, 불보살림이다 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불자님들 중에서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오직 부처님만 믿고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해서 크나큰 가피를 체험하신 불자님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합니다. 스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느껴지지 않아요. 아무런 효움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때가 더 열심히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 여러분들 귀에 진물이 나도록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열심히 공덕을 닫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거나 힘들거나 답답한 일이 생기는 것은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크게 받을 업보를 지금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다.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고 있는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말씀을 수없이 드렸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그냥 묵묵히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힘들거나 괴롭거나 혹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아, 내가 닦아야 할, 내가 갚아야 할 숙제와 빚을 크게 받을 업을 지금 작게 받고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묵묵히 걸어나가야 됩니다. 오직 기도하고 기도하고 정진하고 정진할 뿐입니다. 계룡시의 원호사라는 절이 있죠. 또 제가 요새 머무르고 있는 절인데 그 원호사의 주지스님, 원호스님께서 원호스님과 신도분들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이렇게 차를 마시다가 듣게 된 이야기인데요. 참 내용이 좋아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그 원호스님의 갓피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원호스님께서 30대 중반 때, 30대 중반이었을 때 그러니까 몇십 년 전이죠. 몇십 년 전, 30대 중반 즈음에 엄청난, 그냥 끔찍한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저쪽 상대편, 차를 몰고 있는 상대편 쪽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잘못해서 얼떨결에 원호스님까지 휩쓸려가지고 아주 큰 대형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냥 뭐 아주 처참한 그런 사고 현장에서 이제 응급실에 가시게 됩니다.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의식은 좀 남아있고 온몸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장 내장 중에서 최장이라고 있죠. 최장 최장이 파열했답니다. 최장 파열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현대 의료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겠지만 예전에, 몇십 년 전에 거의 40년 전쯤 일이죠. 거의 30년이 훌쩍 넘은 거의 40년 전쯤에 그렇게 최장이 이제 파열해버리시니까 그 당시 의료기술이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의식만, 의식만 좀 남아있고 몸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있었는데 그때 이제 멀리서 소식을 듣고 스님들하고 심도분들이 이렇게 병원을 왔답니다. 이제 면회도 뭐 금지죠. 면회도 하기가 힘들고 그렇게 스님들하고 심도분들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때 이제 의사, 담당 의사가 따로 불러서 뒤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 들어서 미안하고 저희가 최선은 다하겠지만 살 확률이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5%도 안 됩니다. 이렇다고 합니다. 5%도 안 된다. 그 얘기를 심도분이 직접 들으셨대요. 지금도 계시는 심도분이 그 담당 의사가 지금 살아날 확률이 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확률이 95%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확률이 95%라는 거예요. 살아날 확률이, 살 수 있는 확률이 5%도 안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십시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담당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스님들도, 면회 오셨던 스님들도 막 낙담하시고 신도분들도 막 울었대요. 우리 스님은 어떡하나, 우리 스님은 어떡하나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대요. 그때 그래서 또 이제 스님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살 확률이 5%도 안 됩니다. 라는 얘기 듣고 뭐 이거 장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다비식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진지하게 나왔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병원에서는 하지만 저희가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했는데 자꾸 이렇게 몸 상태가 좋아지시더래요.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좋은 얘기니까 갑자기 웃어버려서 몸 상태가 자꾸 좋아지시니까 병원에서도 막 당황했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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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몸이 좋아지시지?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건강한 몸으로 퇴원하셨대요. 몇 달 후에 건강한 몸으로 퇴원하셨는데 원호스님 말씀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말씀이 몸을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의식이 의식을 차릴 때마다 오직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연분하셨대요. 그래도 의식은 좀 남아있으셔가지고 자다가 깨어나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또 스르르 잠들다 또 깨어나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리고 누워서 하루 종일 오직 오직 관세음보살만 연분하셨대요. 마음속으로 누워서 그렇게 관세음보살을 연분하고 연분하셨는데 또 희미한 의식 속에서 연분을 하지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온몸이 완전히 무너져서 만신창이가 됐는데 얼마나 간절하셨겠어요. 오직 관세음보살만 연분했는데 잠을 잘 때마다 꿈을 꾸셨대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연분하면서 꿈을 꿀 때마다 아주 온갖 상서롭고 아주 묘하고 아름다운 그런 꿈들을 꾸셨대요. 그래서 제가 스님 구체적으로 무슨 꿈을 꾸셨어요 하니까 아우 몰라 옛날이라서 기억도 잘 안 나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그런 거 다 기억할 텐데 성격이 좀 무덤덤 하셔가지고 몰라 꿈 기억도 잘 안 나 하시면서 하여튼 하시는 말씀이 정말 상서롭고 아주 묘한 꿈들을 계속 꾸셨대요. 연불을 하면서 그렇게 연불하고 연불하시면서 물론 병원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줬기 때문에 또 빨리 쾌차를 하셨겠죠. 그렇게 병원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빠르게 회복을 하시더니 결국은 몇 달 후에 건강한 몸으로 퇴원을 하셨는데 그때 병원에서도 살아날 확률이 5%도 안 됩니다. 최장이 파열된 게 그게 어지간해서는 그게 쉽게 치료하기가 좀 쉬운 게 아닌가 봐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몇십 년 전에 최장이 완전히 파열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라고 해서 그때 문중 스님들도 이렇게 장례 준비 장례식 다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런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결국 몇 달 후에 건강하게 퇴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보통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하면 늙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후유증으로 엄청 고생한대요. 그렇잖아요. 저 아는 분도 대형 교통사고 나와서 건강했던 몸이 지금 엄청나게 사고 후유증으로 평생 고생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제가 옆에서도 몇 번 봤거든요. 그런데 살아날 확률이 5%도 안 된다고 했던 우리 원호사 주지 원호스님은 너무 건강하세요. 너무 건강하세요. 엄청 건강하세요. 스님 후유증이 없으십니까? 이러니까 글쎄 딴 사람들이 있다는데 나는 그런 것도 없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몸이 건강 원래 몸이 탄탄하신 분이지만 또 제 질의 짐작에는 아마 중환자실에 누워서 간절하게 간절하게 관세음보살림을 연불한 그 연불공덕의 힘이 또 이렇게 건강을 빨리 회복하고 또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피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프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병원부터 가라. 요새 병원 얼마나 좋아요. 병원 가는 게 최고예요. 제가 예전에 코로나 걸렸었잖아요. 코로나 오래전에 그때 오미크론 오미크론 걸렸었는데 오미크론 걸렸을 때 크게 아프지는 않았어요. 근육통은 있었지만 이제 좀 목이 따갑고 자꾸 기침이 나오더라고요. 기침 그래서 이제 격리를 잘 하고 나서 이제 방송에 복귀를 했는데 그 장기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엄청 고생했어요. 장기침이. 장기침이 계속 나와가지고 코로나는 이제 다 완전히 회복을 했는데 그 후유증 저 아시는 선생님들도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걸리고 나서 체력이 뚝 떨어져서 회복이 안 되신대요. 체력 회복이 안 되신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계속 장기침이 나오더라고요. 거의 한 달 가까이 됐어요. 계속 장기침이 나와서 진짜 좋은 거 많이 먹었어요. 도라지청 도라지 액기스 프로폴리스 꿀 용각산 하여튼 뭐 좋다는 건 다 먹었어요. 막 먹고 그런데도 장기침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하다 안 되다가 저 우리 이 방송국에서도 불교 TV에서도 장기침 후유증이 있는 분이 선생님 병원 병원 약을 먹으니까 똑 떨어졌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그냥 아픈 데가 없고 그냥 후유증으로 장기침만 나오니까 굳이 병원 갈 필요 없겠지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방송 진행하는데 도저히 강의하는데 자꾸 기침이 나와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어요. 이비인후과죠. 이비인후과를 가니까 이렇게 증세를 얘기했더니 의사선생님이 요새 그런 분들이 많이 와요. 하면서 세게 지어드릴게요. 세게 지어드릴게요. 라고 미리 말씀하시더라고요. 세게 지어드릴게요. 이거 드시고 한 번 더 오셔야 될 수도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세게 지어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처방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약국 가서 딱 받아왔거든요. 받아서 이렇게 와 한 달 동안 고생한 장기침이 2, 3일 먹고 똑 떨어지더라고요. 2, 3일 먹고 그때 무슨 생각하냐면 어우 진작 병원 갈걸.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아프면 일단 병원부터 가는 게 좋다. 라고 제가 늘 불자님들께 자주 말씀을 드려요. 예전에도 몸이 아프면 병원부터 가라 했지만 이번에 다시 한 번 느꼈어요. 몸에 좋다는 거 많이 먹어도 장기침이 안 떨어졌는데 근데 아마 약이 좀 셌을 거예요. 항생제랑 이런 게 좀 셌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자기 말로 좀 세게 지어드릴게요. 라고 하셨으니까 하지만 어쨌거나 한 달 내내 막 그냥 기침하고 어우 막 자면서도 기침하다 보니까 깊은 잠을 못 잤어요. 가뜩이나 잠 많은데 그래가지고 한 2, 3일 먹고 똑 떨어졌어요. 장기침이 그래서 다시 한 번 느꼈죠. 아프면 병원부터 가라. 그래서 쓸데없는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면 병원을 가세요. 아프면 병원을 가시되 병원을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이 병세가 호전이 안 됐을 때는 그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 과거 전생의 내 업병인가 보다 생각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해봐라.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은은한 가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우리 불자님들에게 자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시고 또 병원에 다니면서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도 하고 결국 내 업은 내가 닦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굉장히 또 신비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금방 말씀드린 원호사 주지 원호스님의 도반대는 아주 절친한 친한 도반대시는 노스님의 실제 체험담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참하시다가 이야기 들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원호스님 절친하신 노스님의 이야기인데 이 스님의 번명은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시니까 하여튼 이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스님께서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일찍 출가를 하셨대요. 어린 나이에 일찍 출가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70이 넘으셨거든요. 지금 70이 훌쩍 넘으신 분이니까 몇십 년 전 얘기죠. 몇십 년 전. 거의 50년 전 얘기입니다. 50년 전. 50년이면 몇 년도야? 1970년대인가요? 그렇게 일찍 출가를 하셨는데 그렇게 승려 생활을 하시다가 군대 영장이 나왔대요. 영장이 나왔는데 대한민국 군민이면 당연히 군대 가야죠. 저도 머리 깎고 출가 생활을 하다가 저도 머리 깎고 군대 갔거든요. 군대 갔다 왔는데 그런데 그때는 수십 년 전에는 군 생활이 굉장히 험악했대요. 아주 군 생활도 험악했고 또 군대 갔던 스님들이 환속하는 경우가 또 많았대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또 군대 갔던 스님들이 환속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여스님께서 내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있는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인데 내가 어떻게 군대에 가서 총을 들고 사람 죽이는 기술을 배울 수 있겠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군대에 안 가고 뻗팅기고 있었대요. 요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한 50년 전 얘기예요. 옛날 얘기예요. 군대에 안 가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때 통도사에 계셨대요. 통도사. 통도사. 양산 통도사에 계실 때 그 병무청에서 사람들이 잡으러 왔대요. 잡으러 왔대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도망갔대요. 그래서 오오오 하면서 후다닥 도망을 갔는데 진도 못 챙기고 수중에 돈도 별로 없고 아무것도 없이 도망을 나오셨는데 이게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돌아갈 데도 없고 이게 난감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걸어서 걸어서 사람들 눈이 피해가지고 쫓기는 신세니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을까 싶은데 뭐 어쨌건 옛날 얘기입니다. 걸어서 걸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나는 지도를 봤는데도 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양산 통도사에서 산을 타가지고 대구 팔공산까지 산을 타서 건너오셨대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양산 통도사에서 산을 타가지고 중간중간 민가가 있으며 옛날에는 뭐 승복 입고 있고 옛날 사람들은 인심이 또 후회했잖아요. 지나가다 이렇게 밥 몇 숟가락 얻어먹고 지나가다 개울가에 물 마시면서 막 덜덜덜덜 떼면서 뭐 몇 날 며칠을 걸렸진 모르겠는데 양산 통도사에서 산을 타고 걸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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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에 있는 팔공산까지로 왔대요. 걸어가지고 야 난 그 길을 찾아간 게 더 대단한데요. 어떻게 찾아가지? 길을 그래서 그쪽에 이제 좀 예전에 인연이 있던 작은 암자가 있었대요. 그때 대구의 달성이라고 있죠. 달성. 대구 달성 쪽에 무슨 작은 암자가 있어가지고 그 암자에 잠깐 머무르고 있었대요. 그 스님이 그 암자에 딱 가니까 그 암자에 계시던 스님이 깜짝 놀라서 스님이 거짓골이 돼가지고 그냥 피고리 상접해서 정말 그냥 뼈에 살가죽만 남아가지고 제대로 끼니도 못 때우고 그 몇 날 며칠을 산에 타서 걸어왔으니 야 이것도 보통뿐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친 몸을 이끼고 암자에 왔는데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군대를 가는 게 맞을까 내가 이대로 이렇게 죽노릇을 할 수는 있을까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부처님만 믿고 기도해보자 해가지고 그날부터 삼천배를 하셨대요. 제가 말하면서도 참 대단하고 신기하네요. 진짜 그런 체력이 온몸에 그냥 뼈에 살가죽만 남은 몸으로 제대로 쉬지도 않고 그래도 뭐 며칠은 쉬셨겠죠. 며칠 좀 쉬시다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삼천배를 하셨대요. 그 암자에서 그 암자에서 매일매일 그냥 오로지 부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삼천배를 하면서 몇 달이 지났는데 여러분 그 어른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 옛날에는 진짜 절에서 먹고 살 게 없었대요. 정말 가난했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88올림픽 끝나고 나면서부터 절집이 조금 풍족해졌대요. 먹을 것도 많이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 처음에 머리 깎고 출가한다고 했을 때 우리 외할머니가 엄청 우셨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엄청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밥도 많이 먹는 애가 절에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우리 외할머니가 너 밥도 많이 먹는 애가 절에 가면 뭐 먹을 게 있다고 절에서 밥 많이 먹다가 구박받으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외할머니가 그리고 이제 혜인사로 출가를 했는데 혜인사에서 잘 먹었어요. 떡도 많고 과일도 많고 그리고 이상하게 그렇게 초코파이가 막 땡기더라고요. 막 단 게 땡기더라고요. 단 게 항상 피곤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옛날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스님이 옛날 대구 달성이면 옛날 완전 시골이잖아요. 50년 전에 거기에 막 제대로 공약물도 제대로 없고 가난했던 그 시절에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매일 3천배를 하셨으니 온몸이 그냥 비쩍 메마르셨대요. 그런데 안 쓰러진 게 대단하세요. 그렇게 몇 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이제 3천배를 하셨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어느 여자 여인 두 명이 그 암자에 와가지고 쑥떡쑥떡 대화를 나누더래요. 맞네 여기 맞네 여기야 여기 여기 맞죠 여기 하고 여자 둘이서 막 대화를 나누더래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그날도 이제 기도 마치고 법당 앞에 지나가는데 이제 여자 두 분을 만난 거예요. 스님 말씀 좀 여쭐게요 하더래요. 여자 두 명이 예 뭡니까 하는데 그 여자 두 분이 서로 올태 시누이었대요. 올태하고 시누이 올태하고 시누이가 같이 절의 암자에 온 거예요. 스님 여기 혹시 절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무언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절에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하니까 스님이 예 여기 필요한 거 없습니다. 그랬대요 그냥 욕심이 없으세요? 마음에 예 필요한 거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 어우 나 배가 고파졌는데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필요한 거 없습니다. 이랬더니 그 여자 둘이서 아 스님 저희가 이 절에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자꾸 그래서 그냥 딱 생각난 게 스님이 그 법당이 시골절이고 오래돼가지고 법당 군대 군대가 조금 파손된 데가 있었대. 이렇게 좀 낡고 무너진 데가 좀 여러 군데 있어서 정 도와주고 싶으면 우리 법당 법당 좀 불사줘. 깨끗하게 다시 한 번 좀 해주십시오. 여기 낡고 많이 파손이 됐는데 법당 불사를 좀 해주십시오. 하니깐 그 여자 둘이서 이렇게 막 둘러보더니 예 스님 이거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스님 개인적으로 다른 거 혹시 필요한 거 없으세요? 자꾸 그러더래요. 그럼 스님이 이 여자들이 왜 이러나 이 아가씨 이 여자들이 이 여인들이 왜 이러나 하고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그 여자 둘이서 하는 얘기가 스님 저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어디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습니다. 생생한 꿈을 꿨는데 꿈에 처음 보는 절이 나왔어요. 처음 보는 절이었는데 그 절에 부처님께서 딱 나타나시더니 이 절에 와서 도움을 주시오. 이 절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절에 와서 도움을 주시오. 라는 손몽을 했습니다. 너무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거 예사 꿈이 아니다 싶어서 올케 신우의 관계잖아요. 이렇게 우리 이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꿈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머 자기도 똑같은 꿈을 꿨다고 이야기를 맞춰봤더니 똑같은 절에 똑같은 부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신우의 알고 올케 두 명 꿈에 똑같이 손몽을 했다는 거예요. 야 나도 이 얘기 듣는데 이 정도면 전설의 고향이죠. 저도 이거 책으로 봤으면 100%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원호사 주지스님하고 친한 도반스님을 실제로 겪은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해주신 말씀이래요. 스님 저희 신우의하고 올케하고 똑같은 꿈을 꾸고 왔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하니까 그때서야 스님께서도 아 이거 부처님이 무언가 부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자 함인가 해서 솔직하게 지금 자기가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런저런 복잡한 심정 때문에 자기가 지금 군대를 안 가고 있어서 마음이 심란하다 하니까 아 스님 부처님이 저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네요 하면서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남편이 엄청나게 높은 고위지 관리라는 거예요. 그 부처님도 어떻게 그거 알고 어떻게 그거 다 그거 다 서류 다 떼보고 우리 스님 도움 줄 만한 옆에 내가 어딨나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나 봐요. 그 여성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렇습니까 스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뭐 이렇게 연락을 했겠죠. 요새 같으면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겠지만 뭐 어떻게 전화를 했겠죠. 며칠 후에 며칠 후에 그 여성분이 다시 와서 하는 얘기가 스님 남편한테 사실대로 자초지종 말씀을 드렸더니 말을 했더니 우리 남편이 하는 얘기가 스님 그렇게 도만만 다녀서는 아무 일도 안 된다. 일단 자기가 알아볼 테니까 알아볼 테니까 자기가 이렇게 다 알아볼 테니까 군대 군병원에 가서 신체검사부터 일단 받으셔라 라고 하더랍니다. 우리 남편 믿고 일단 우리 남편이 이렇게 도망가서 될 일이 아니니까 신체검사부터 받으라고 하니까 군병원에 가셔서 검사 좀 받아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스님이 그 말을 따라서 군대 병원에 딱 갔는데 군병원에 딱 가니까 병원에서 이제 신체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초지종 빼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검사 결과 너무 마르고 영양결핍에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양산통도사에서 대구 팔공산까지 걸어서 몇 날 며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걸어와서 이거 뭐 빨치산도 아니고 그리고 불안한 마음에 몇 달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삼천배를 해버렸잖아요. 너무 몸이 말라있고 건강이 매우 안 좋고 그리고 영양결핍 상태이기 때문에 군대에 가기에 무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소견서에 의해서 군대 면제를 받으셨대요. 결국은 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들었습니다. 스님께서 마음으로 아 정말 진심으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가피입니다. 라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 뒤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셨대요. 특히 뭐 하나 한 시 시 같은 거에 굉장히 밝으시고 그 뒤에도 젊은 시절 열심히 전법하고 포교활동 하시다가 지금은 지금은 몸이 좀 많이 건강이 쇠약해지셔서 저기 산속에 있는 어디 암자에서 편안히 응거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원호사 주짓음하고 가끔씩 만나신대요. 그렇게 그 얘기를 이제 제가 듣고 아 진짜 신기하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시누이 옳게 꿈속에 똑같은 둘이서 똑같은 꿈을 꿨대요. 처음 보는 절인데 처음 보는 절에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이 절로 찾아와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라는 꿈을 꾸고 시누이 옳게가 똑같은 꿈을 꾸고 그 절을 물어물어가지고 찾아오셔서 그 법당 법당을 새롭게 그렇게 튼튼하게 불사도 새롭게 하고 또 스님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배려도 해드리고 그런 아름다운 가피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에 아 우리 부처님 정말 대단하시다 라는 은은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기쁜 마음이 들면서도 그냥 저 우스개로 우스개로 근데 옛날 군대는 물론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스개로 아니 저기 양산통도사에서 대구 팔공산까지 걸어가가지고 몇 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삼천배 하느니 차라리 군대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군대 가면 밥이라도 많이 줄 텐데 뭐 그냥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거나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가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 중생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이와 같이 이와 같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피 보살님의 가피구나.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진짜 기도할 때 입니다. 우리 인생이 결국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의 결과들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은 이 수많은 업보들을 내 스스로 비춰봤을 때 과거 전생은 우리가 모르니까 과거 전생은 빼놓는다 하더라도 이번 생만 하더라도 몸으로 지은 죄여 입으로 지은 죄여 생각으로 지은 죄여 그 업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닦고 닦고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늘 드리는 말씀이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부처님만 믿고 기도하고 복을 짓고 그리고 이 마음을 잘 닦으세요.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닦는 것 이 세 가지가 내 괴로움 운명을 내 고통스러운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도하세요. 복을 지으세요. 마음을 잘 닦으세요. 얼마 전에도 불신 불신 깊은 불자님들을 만났는데 어느 불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스님 마음이 정말 괴롭고 답답하고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스님 법문을 듣고 스님 말씀 듣고 매일매일 그냥 부처님만 믿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라는 말씀을 하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불자님들도 박수치면서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저희도 그래요. 정말 부처님 법 안 만났으면 저희 어쩔 뻔 했어요.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결국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머리로 백날 불교가 어떻고 좋더고 따져봤자 내 업을 바꾸는 거 내 운명을 바꾸는 거 내 팔자를 바꾸는 것은 결국 내 스스로의 체험과 수행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복을 짓고 이 마음을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에 항상 부처님 가피가 늘 항상 함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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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